맥란드로 가니까 확실히 더 간질맛이 나네요 한 가지 좋은 건 실수가 안 짜요. 제가 여태까지 썼던 소스들은 좀 짰거든요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여기 치킨 진짜? 정말 맛있어 치킨 바삭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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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요거는 돈까스기 헤어가 크네요 요즘 또 그리고 면치기 면치기를 안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이 소리가 어떻게 싫으시대요 그래서 오늘 면치 안을게요 아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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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발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지 아카 끝 끝 끝 끝 끝 끝 우와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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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미안해 진짜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